할렐루야! 아담 안에 죽어가는 인생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담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을 때 생명의 깃발을 흔들면서 사망의 열차를 정지시켰던 최초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애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사망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직행하였던 최초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구약성경에 곧장 천국에 간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애녹입니다. 애녹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족보인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다움으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냐 했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 믿음의 사람의 계보에 아벨다움으로 바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세 번씩이나 옮겨졌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냐 했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옮겨졌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건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거기 고정관념에 한 방을 날린 엔옥은 사망의 길을 피하고 들림받는 그런 믿음의 표상이 되어준 거예요.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엔옥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엔옥처럼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로 들려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엔옥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산을 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수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리스 아래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녹의 삶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행했을까? 어떻게 동행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이 걸음을 증거를 받았을까? 그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 대환란에 던져릴 필요가 없이 환란 전 하나님께서 애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데려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5장 24절 오늘 부문의 말씀 다시 볼게요.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냐 했다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있었으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냐는 거예요. 그 실마리는 유다서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유다를 데려가셨을까?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365년을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시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건이 없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행하다가 들림 받은 거예요. 무두셀라를 365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떤 사건을 지금 애녹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사건이 유다서 1장 14자로 15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같이요. 시작. 아담의 칠세손 애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연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지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녹이 아담의 칠세손인데 애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애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에 대해서 곧 심판의 때가 온다. 종말의 때가 온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애연했다는 거예요. 그 애연이 언제냐 이거야. 그게 무두세라를 낳을 때라고 해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주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죄악이 가령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심판에 대한 애연을 애녹에 입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그 심판에 대해서 애녹을 알게 해 준 거예요. 깨닫게 해 준 거예요. 그때부터 애녹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두렵겠죠. 여러분 이게 휴거라는 얘기를 들으면 처음은 다 두렵습니다. 어? 휴거? 나 휴거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점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처음에는 두렵다가 얼마나 애녹이 두려웠겠어요. 심판이 온다는 얘기 때문에. 그러나 애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녹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엔드타이머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자들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두렵다가 나중에는 내가 거룩해야지 그러면서 회귀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어떻든 주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부터는 진짜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는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으니까 무드셀라를 낳을 때부터 300년입니다. 65세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드셀라를 낳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키위를 차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왜 애녹이 종말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지 또 그가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졌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창을 던진다는 것은 고대의 전쟁에서 창을 던지면 창밖으로 던지면 항복한다는 것. 다 끝이다.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대로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낳았으니까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하면 969세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가 죽으면 네가 죽는 날 심판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 안에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잖아요. 뭐 그런 이름이냐고. 그래서 제가 뉴저지 사랑과 진리교회에 차시란 성을 가지고 차 두자님이 쓴 글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무드셀라가 쓴 고백. 이렇게 이제 무드셀라 입장에서 고백을 썼는데 참 멋지게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무드셀라다. 요즘 같으면 당장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이름의 뜻이 죽음이 몰고 올 큰일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이름인가.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로 아버지의 애녹을 통해 주신 이름이라 싫어도 간직하며 살았다. 내 삶은 한마디로 시한폭탄이었다. 내가 죽으면 세상에 무슨 큰일이 날 것이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닥에 퍼져서 사람들이 날 무슨 신줏단지 모시듯 대해 주었다. 아버지 애녹은 아버지대로 하나님으로도 받은 심판의 메시지를 동네에 동네를 다니며 전하셨다. 우리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후 타락한 이 세상에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겁니다. 친구들은 나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다. 어쩌다 친구들과 싸울 때에도 친구라지만 다 씨가 같은 사촌들이 일부러 져주는 게 눈이 훤히 보였다. 그럴만도 한 것이 한 번은 동네 친구들과 말뚝박기를 하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 친구 하나가 나를 심하게 올라타서 내 허리가 희청한 일이 있었다.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옆집 친구는 자기 엄마에게 마른 땅에 먼지 나도록 두둑이 말았다고 했다. 너 이놈아 너 그렇게 심하게 무드셀라 올라타다 불구대여 죽기라도 하면 너도 죽고 우리도 죽어. 아버지 애녹이 휴고되기 전 아버지는 늘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곤 했다. 내가 아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생활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다. 내 아버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은 분이셨다. 세월은 흘러서 내가 187세 때 나도 드디어 아빠가 되었다. 아들 라멕이 할아버지들의 축복을 받으며 잘 자라주었다. 라멕의 출석의 기쁨도 잠시 내 삶에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분들과 아쉬운 이별을 구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첫 번째 이별은 내가 243살 때 왕 할비 아담과의 이별 그리고 두 번째 이별은 300살 때 아버지 애녹과의 이별이었다. 아 그날을 어찌 내가 잊으리야 그러니까 내 300세 생일날 뻑적지근한 생일잔치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아버지가 내가 300살이나 살아주었다고 싱글벙글하시며 좋아해 주셨는데 그의 어느 날 갑자기 작별 인사를 미처 할 시간도 없이 아버지는 하늘로 들려올라가 버리셨다. 졸지에 난 아버지를 잃었다.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할아버지들께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끔 하늘로 올리셨다고 날 이루해 주셨다. 그 이후 나는 모든 할아버지를 줄줄이 잃었다. 355살 때 셋 453살 때 에노스 548살 때 개난 603살 때 마할레레 그리고 735살 때 야렛 장례식을 모두 지켜봐야만 했다. 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기록도 가지고 있지만 나처럼 직계조부들 장례 많이 치러본 사람도 또 있을까? 이별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심지어 나의 아들 라멕이 나보다 4년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 생에 7세대 장손 장례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런 기록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대기록이었다. 나는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었다는 사실에 처음에 가슴이 저리도록 아팠지만 아픔이 감사로 바뀌게 된 것은 내가 죽고 난 후 닥치게 될 큰 일에 내 아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 아들 걱정 없이 편히 969세로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결국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아니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오래 지켜주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내 죽음의 때 올 대재앙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나이에 영역히 드러나 있다. 두 번째로 오래 살게 하셨던 962세 야렐 할아버지보다 7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 7년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벽한 인내를 상징하는 것 아닐까. 난 지금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옷을 다 차려 입으셨지만 꿈을 대며 신발 한 짝 신는데 몇십 년이나 걸릴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 한 명이라도 더 찾으시려고 이제 남은 한 짝 신발을 신고 계신다. 곧 가긴 가실 터인데 이런 글이에요. 박수 한 번 쳐줘요. 아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썼어요. 연대기까지 우리가 아주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애녹은 아담 할아버지와도 함께 살았어요. 그 애노스 다 그들의 장례까지 다 치른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 남해까지 너와의 아버지 남해까지 장례를 아버지가 치른 겁니다. 자 이렇게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애녹은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명이다 생각하고 아들의 이름을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의 의미로 이름을 짓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제가 죽으면 심판이 온대 무두셀라 제가 죽으면 심판이 온대 쟤 건드리지 마 쟤 죽으면 안 돼 말뚝 박혀다가 무두셀라 허리에 타가지고 허리찌 이청 가는 바람에 아름다운 게 먼지라도 많이 타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죽으면 너 죽고 나 죽고 이놈아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어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69세 인류 최고의 장수로 살게 한 것은 이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 박수로 연관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은 바로 무두셀라가 죽는 애 너와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애연은 크고 작은 애연들은 전부 다 하나도 틀림없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리랑 민족이라는 설교를 아침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내게도 달려올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강남에 한 대형교회 다니는 한 군사님이 목사님 그 설교를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애연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엔드타임의 설교를 할 계기가 된 것은 두 가지의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화재 아래층 교육관 화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의 3252m의 고지에서 차량 화재로 브레이크 화재로 우리 성교원대원들이 다 순교할 뻔한 그런 사건 이 두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프리카를 갔죠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그 산 정상에도 그때 깊은 밤이었으니까 펑펑 울었습니다 저 혼자 그 길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아프리카의 그 3255m 거기 얼음이 얼고 추운 곳이 거기에서 우리 대원들이 꽃밭 나를 세워야 되고 거기는 무슨 내카차 하나 없고 무슨 정비해소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캐피탈 시티는 너무나 멀어있고 그런데 10분 만에 한 아프리카 아주 건장한 청년이 와서 그걸 고쳐주고 가고 제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재가 진압된 다음에 과학사 연구소 대원하고 같이 화재 난 곳을 이렇게 보고 그분들이 간 다음에 저 혼자 이렇게 둘러보는데 석유통 4개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내가 펑펑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목회와 제 선교사역에 뭔가 하나님이 변화를 주는 시도였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 것을 알아서 제 목회를 이 교회 거물을 날려서 제 목회 자체를 완전히 끝장낼 생각으로 화재를 일으켰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를 안 가야 되는데 이 목사가 또 일주일 제가 수면제 먹고 잤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내내 잠이 안 오니까 수습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짐 챙겨서 아프리카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기서 죽이자 하고 또 저를 죽이려고 했지만 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겪은 다음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엔드타임에 대한 보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애녹처럼 내가 그 전에는 이스라엘 위에 이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오래전부터 전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민족적인 부르심이지 내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마치 애녹이 무드세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면서 마지막 때 그 이제 이 땅은 죄악이 경건치 않음으로 경건치 않음으로 계속 말하잖아요 이 말은 이 땅이 타락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는 심판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애녹은 가는 곳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곧 종말이 옵니다 이 내 아들 무드세라가 죽으면 종말이 올 겁니다 이 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심판에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온 후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너는 이제부터 엔드타임에 대한 선교를 해야 된다 내가 순정하지 않으니까 한 분을 보냈어요 온누리교회 우리 안희정 지사님을 보내서 저에게 매너라 촛대를 주는 거예요 촛대를 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군가가 불순정한 촛대인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수고와 충성하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일하라는 그 촛대 누군가에게 갔지만 그것을 불순정한 그 사람의 촛대가 나한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가 받는 순간 또 통구가 울었습니다 아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애녹처럼 65세 동안 애녹이 65년을 살 때까지 무두산을 날 때까지는 심판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고 정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전환이 성교적 전환 아프리카에 목숨을 걸겠다 나는 죽어도 아프리카의 심장을 묻는다 이렇게 아프리카를 20년 동안 달려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를 위해 한 일은 초대형 교회가 한 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수고했어 네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어 그러면서 저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에 네가 순종하라고 저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하자마자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하자마자 수많은 후원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저에게 이제 후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급하셨구나 하나님이 급하셨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 휴거를 준비하면서 애녹은 언제 심판이 올지 몰라요 그죠 언제 그러니까 이거 타임난으로 보면 애녹의 사건과 너와의 사건은 한 타임난으로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대환란이라고 보면 애녹은 대환란전에 들어올리는 것이고 그러나 애녹은 언제든지 몰라요 우리가 휴고 날짜가 언제든지 모르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천기를 분별하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때는 분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어느 때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창고라 전염병이 창고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배도하고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가 연하이듯이 완악함이 무너져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마지막 때 증거거든요 이 징조가 한순간에 2020년에 몰아들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애녹의 심정으로 나는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의 용사가 되자 증거 저는 최근 코프스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쓰면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마귀에게 눌리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병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영적인 어떤 그런 눌려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것이 너무 아타까워서 전세계를 다니면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용사로 만드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나는 정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끄럽게도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제 나는 목회도 다시 하는 거다 선교도 이제 다시 하는 거다 거기서 마귀가 나를 집어던질 뻔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목회도 이 건물이 날아가면서 끝날 뻔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니까 너는 순종해라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으로 제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제가 주님이 제림하시기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 휴고되기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 내가 계획했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그 이사야 55장 그 5절 동쪽 그에서 한 나라가 달려온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대형교회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들어서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목사를 선택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를 세우겠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내게 기쁨으로 살아온 제가 제가 그것을 놓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그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목숨이 끊어져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이 엔드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앤옥처럼 아마 앤옥은 300년 동안 내 아들 무도철이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외쳤을 거라고 그것을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불렀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누군가 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렇단 말이야 그럼 내가 쓰임 받아야지 이 민족을 불렀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가까운 이때 내가 순종하다가 애녹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내가 들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 아멘 좀 합시다 아멘이죠 여기 지금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아멘이시죠 박수를 하는 게 은관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1절부터 7장까지 애녹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 쭉 나옵니다 이게 타임라인이에요 홍수가 있을 때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무두살레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 전에 애녹의 들림은 마지막 대환란 전 들림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뭐냐 노아는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노아의 때는 대환란 바로 직전에 그 때와 같다 이거예요 완전히 세상에 제약이 가능한 것 그렇죠 그런데 그 대환란에 그들이 방주를 짓고 10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온갖 조롱을 받았어요 삼국대기에다 배를 지으면서 그리고 8식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냥 외표라고 보는 거예요 노아는 환란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예포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녹처럼 들릴만한 사람은 혼자 들리받았잖아요 그런데 대환란에서 8명 그러니까 예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그런 사건은 성경 속에 숨어있는 어떤 우리에게 암시하는 예표가 된다면 그러면 환란 속에 남겨진 자들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방주를 자기가 졌다는 얘기에서는 자기가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자기 믿음이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녹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것으로 인정받아서 올라가버리는 거고 노아는 똑같이 의인이었지만 그것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도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것도 하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어떤 예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아를 예표로 삼았다면 마치 성경군부 같은데 그래도 진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3년 반 3년 반과 3년 반을 나누는데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7년 동안 그리트 레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3년 반 지나면 더 큰 환란이에요 그 후 3년 반은 저 그리스도가 완전히 성전에 앉아서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강력하게 빗박을 했죠 그 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취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도 못비불 당하면서 또 올라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엄청난 환란에서 요즘 이렇게 코로나 여기 경기도 여기 김포에 5명 신천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마스크 쓰고 손만 씻으면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못 오잖아요 모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또 혹시라도 그게 교회 누가 될까 봐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나 거의 걸릴 확률이 1%도 안 되죠 0.1%도 안 되죠 그런데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대환란이 있을 때 교회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문에 콩날 정도야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그 환란 속에서 단순히 목만 확 배부리면 그만할 텐데 그렇게 배지 않습니다 저 그래서는 배도를 시킬 때 주기철 목사를 배도시키려고 시도할 때처럼 감옥에서 가뒀다가 고문을 하고 철증을 때리고 목판을 걷게 하고 그리고 집에 넣어놨다가 또 3일 뒤에 또 데리고 갔다가 계속 배도를 요도하는 거죠 그거에 천배는 되는 것이 대환란의 고통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주기철 같은 그런 그런 신앙이 그게 그 목사 중에 그 많은 목사 중에 한두 명이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드린 하나님과 동행했던 애녹은 세 가지 때문에 드림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동행하는 삶은 뭘까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요 아는데 순종은 안 해 아멘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만도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 안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 그러니까 이름을 아들 이름을 네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한다고 이름을 지어라 순종하는 거지 그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개명하면 당장에 개명해버리지 아버지가 그러니 아버지를 고수해버려요 이거는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거는 인권에 대한 이거는 뭐다 요즘 같으면 그런 이름을 지면요 9시 뉴스에 이런 아버지가 어리냐고 비난의 세상에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순종하잖아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은 300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의 때가 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외쳤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도 있고 구원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각각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럼 없이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애녹처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어찌 동행할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녹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응원해 그리고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의 때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스 11장 5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이제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거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거 목회자는 누구나 그런 꿈을 꾸죠 교회 성장하는 게 얼마나 꿈꾸겠습니까 저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을 말하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애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이미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고 난 후였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남액이었으니까 그 남액이 죽고 나서 4년 후에 애녹은 올라갔습니다 노아 역시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영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배두소 2장 5절에 많은 핍박과 조롱과 매실을 받으면서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꿋꿋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노아는 대환란의 예표로서 그 기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고 순종하며 그 결실의 열매를 스스로 만들어내므로 환란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개시로 암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휴고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한기상 19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다메색에 가서 하사에 대해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임시아들 예우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명령을 냈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설교 오래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어요 결론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는데 너는 다메색에 가서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 왕이 되게 하고 애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너를 대신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직접 내린 명령을 엘리야는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성취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성취하고 올라갔습니까 잘 모르시죠 내가 또 설교를 해드려야죠 이 명령을 받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애우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엘리사만 기름 부어 선자가 되게 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했느냐 하사엘과 애우에게 누가 기름을 부었느냐 엘리사와 그의 제자가 한 겁니다 자 보시세요 열한기와 2장 2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만 기름 부었어요 아직 하사엘에게나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는데 하사엘에게나 애우에게 기름 부음을 다 하지 못하고 엘리사에게만 기름 부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는 남은 자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할 텐데 한번 보죠 하사엘에게는 엘리사가 대신하여 왕이 될 걸 전해 주었다 열한기와 8장 13절 보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답하되 영하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건 엘리사가 임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엘리아는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임시아들 애우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이건 누가 부르냐 엘리사도 아닙니다 엘리사도 아니고 임시아들 애우에게는 엘리사의 제자인 청년이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합니다 열한기와 9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열한기와 9장 1절로 6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나무소로 가라 지금 선지자 엘리아가 선지자의 제자 하나를 불러가지고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 길라 나무소로 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엘리아에게 했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제자가 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요사바다를 애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치하지 말지니라 하니 곧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힐라라보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애우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느니라 애우가 이르라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요하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 이스라엘이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찔렀고 라고 죽기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스가라의 12장에 나오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민족적 회개 그 유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의 역사는 대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3년 반 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휴고가 있기 전에 복음을 전해줄 민족은 마지막 복음의 주자인 동쪽의 한 나라를 부른다는 그 동쪽 끝 하나님이 숨겨놓은 욕단계 하나님의 선민 선택한 민족인 이 대한민국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복음이 열려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이제 가지가 연화해지고 이파리가 무송해지는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그들이 수가 차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환란 시대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을 그게 이제 14만 차선과 두 중인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은 마치 노아처럼 애녹처럼 올라가지 않고 그들은 대환란기에 남아서 자기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3년 반 전 그러니까 두 짐승이 등장한 3년 반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리고 그 민족이 다 공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게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아가 해리빠람으로 취하기 전 휴고되기 전에 분명히 이 민족이 에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선교환국이라는 노래는 제가 여러분 깊은 기도로 무장하고 거침없이 나가자 이 얘기는 선교환국에 대한 그런 찬송 가사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에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이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교회 2020년 비전입니다 에루살렘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비전인데 이 비전을 여지없이 사단이 가로막고 이스라엘의 문 닫고 이렇게 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풀 겁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께 박수 그러나 우리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입살이가 무송해지는 것 뿐이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대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오면 수신자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거든요 누가 보금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면 환란에 들어가는 게 나와요 내 백성 안에 그게 바로 대환란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가래에서 그 대환란 3년 반 전에 전부 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귀하는 겁니다 지금 전통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야가 아니라고 회귀하잖아요 그리고 핏박아잖아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그러나 그들이 막 우리가 질렀고 하면서 막 통곡하며 장자가 죽은 듯 앳글면서 회귀할 거다 라고 수가래 12장에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휴거 전에 우리가 할 임문만 하는 거예요 엘리아도 3명 다 분명히 명령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 걸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전해준 우리가 그들의 보금을 보금사액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 설립 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그것은 곧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이에요 엘리아가 엘리사만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애우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하잖아요 그건 엘리사가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의 제자가 하잖아요 이해 되세요? 이 한국 이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전에 해야 할 일이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골방에 가서 애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아들이 죽을 때 네가 정말 올 것이다 그래서 애녹은 수도사처럼 산에 들어가서 언제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똑같이 애 낳고 살면서 생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면 들어올리잖아요 오늘 굉장히 제가 한 설교들이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적인 우리의 사명이 뭐냐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뭐냐 열방회복과 땅끝인 에루살렘 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 복음의 완성에 직전에 우리가 복음의 주자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기훈이 같이 영어 잘하는 애들은 이스라엘에 가야 된다 나하고 같이 성지설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갈 때마다 너 쫓아다라 알았지? 통역도 하고 어? 휴가 안 내면 사편해 휴가 안 주면 돈은 주님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 아무튼 우리 최장노님도 같이 갈 거죠 응 그럼 왜냐하면 최장노님이 아프리카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의료성교를 갔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성교사님이신데 의사 선생님으로 칠리스에 은퇴를 하고 아프리카를 와서 아프리카 오지를 다니면서 의료 진료를 하시는 성교사님인데 이 성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충격을 준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젊을 때부터 아프리카 의료성교를 했는데 100번의 단기성교를 했대요 아프리카 100번의 그렇죠? 100번이죠? 100번의 단기성교를 했다는 거예요 70살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저 은퇴하면 아프리카가 살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70살 때도 딱 휴가 다 그 바쁜 병원 다 문 닫고 문 닫고 한 달씩 와서 단기성교를 하는 거예요 100번을 1년에 3번 30년 동안 그리고 70세는 딱 약속한 대로 딱 병원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온 거예요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실까 그때 저 장로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놀라버린 거죠 이번만 따라오고 안 따라오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도전 돼가지고 계속 따라다닌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서울 김포용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에 있는 코프소TV 시청자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 에는 순정과 그리고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순정하는 애녹같이 순정하다가 드림받는 휴고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무 기뻐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전하면서 또는 많은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이제 애녹처럼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저는 바라는 게 그거예요 온 교회가 처음에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반복하니까 이제 반복하다 보면 돌에 새기기는 힘들지만 한 번 새기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돌에 새기는 건 힘들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반복을 하면 새겨지거든 한 번 새기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떠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삶 자체가 변화질 거예요 제 목해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소녀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그냥 몰아가실 거예요 끌어가실 거라고 재촉하실 거라고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고 싶어서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 사회 가면서도 온 교회가 아프리카 헌금하냐 이런 적이 없어요 감동되는 분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고 이 기회는 잃어버리면 얻을 수 없으니 온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복음을 전할 이게 성교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를 일으키는 거죠 복음을 위해 가난이 된 성민들을 그러나 결국은 재정이 이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는 대로 함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시게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증표를 즉시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에 대한 즉시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우리 서울 김포행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의 분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마지막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에루살렘을 향해 거침없이 나가다가 주님이 오실 때 나팔볼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담아주신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반성 위에 터다 깎아 주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 가운데 평안 누리며 언약의 말씀 붙잡네 기도 가운데 잔잔한 한정분가 응답 맛보며 깊은 찬성 노래해 깊은 찬성 노래해 성가계 들에서 오늘도 우리 모네 무대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에 지연이 살아나 문화가 회복되네 감사의 축제가 넘쳐나네 선박의 틀에서 오늘도 우릴 보네 전생의 모든 제자 하나 되어 죽게 뒤손 들고 믿음에 고백하리 주님 그리스도 만방의 왕 예배 가운데 평안 누리며 번약의 말씀 부탁돼 기도 가운데 음단 맛보며 깊은 찬성 노래해 선박의 틀에서 오늘도 우릴 보네 무대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에 지연이 살아나 문화가 회복되네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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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